잠잘 때 듣는 옛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닭이 된 독수리 어떤 개구장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개구장이는 마침 알에 품고 앉아있는 암탉의 동지 속에 그 독수리 알을 집어넣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 또한 부화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깃털이 별났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자라날수록 고민이 더해 망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험하게 생겼을까 새끼 독수리는 닭작을 뛰쳐나갈 걸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불이와 발톱이 어디에 소용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밑이 근질거리는 것이 날개가 돋으려고 그러는 것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라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그렇게 지내만 갔죠 나다를 쪼아먹는데 부리를 사용했고 벌레를 찾느라고 발톱으로 땅을 해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한테서 아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돋아나오는 날개를 자신의 부리로 찢으면서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들쥐대가 닭장을 습격해왔습니다 닭장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닭들은 모두 독수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쥐대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발톱과 부리는 달아지고 음망울엔 힘이 하나도 없어 달기나 진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닭들과 함께 독수리도 우왕좌왕 도망다니다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잊고 닭들은 일제히 독수리를 손가락치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건 몸이 큰 멍충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닭장 속의 독수리도 닭들과 함께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위용이는 새를 보게 되었죠 애석게 생긴 풀이와 갈개처럼 보이는 발톱 우아하고 멋진 날개 불알이고 있는 그 새의 눈 아래 손은 들짓뿐만이 아닌 피하지 않은 짐승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닭이 독수리를 점잖게 달렀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다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넌 들치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진정한 충원 이조 숙종 때 일입니다 당허간 벼슬에 있던 이관명이 어사의 직함을 갖고 영남 지방 사찰을 나갔습니다 이관명에 돌아오자 임금은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대가 이번에 돌아온 영남은 어떻습니까 권리들의 민폐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마음이 꼬든 이관명은 어떤 후궁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섬에 대해 이실짓고 말했습니다 예 황공하오나 한 가지만 아래옵나이다 통영 관할 밑에 섬 하나가 어인일인지 대걸 식구 가운데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꼬로 그 섬은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자만운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관명은 임금은 그러나 태연자역하며 말했습니다 그 일로 저를 그리 탓하신다면 저는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바직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더욱 옥청을 높였습니다 그래 그만둘테면 그만두시오 임금은 승지에게 당장 정교를 쓰라고 명하였습니다 승지는 당황한 빛으로 붓을 들고 말았죠 도파로 쓰시오 전 수의여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제수한다 승지는 의회 본문은 올라면서 교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명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또 한 장을 쓰시오 부재학 이관명에게 공문제학을 제수한다 공문제학 이관명에게 호주 판서를 제수한다 이리하여 감투가 달아날 줄 알았던 이관명은 도리어 3계급 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임금은 이관명에게 이리 말하였죠 경의 중간으로 내 잘못을 깨달았어 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평등하오 하오니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이 변치 않길 바라오 세 번째 이야기 세 가지 질문 어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 왕은 지혜가 많다고 소문난 도사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도사는 깊은 숲 속에서 자기의 거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지은 만큼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도사의 암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죠 마침 도사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일이 물었습니다 도사님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게 꼭 지켜야 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며 어떤 일을 중요시 해야 합니까 그러나 도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땅 파는 일을 계속 할 뿐 늙고 마른 도사가 일을 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왕이 도사 대신 땅을 파는 동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려고 할 때 뒷산으로부터 칼을 찬 한 사람이 달려나와 왕과 도사 앞에 쓰러지고 말았죠 그 사람은 맹수한테서 습벽을 당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도사는 황급히 부상자를 암자로 옮겨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몸이 회복한 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정치에 원한을 품고서는 임금님을 죽이고자 뒤를 밟았던 자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진한 간호를 받고 보니 저의 원한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은 기쁜 마음으로 도사를 찾았습니다 도사는 어제 파헤쳐진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하였죠 도사님 저는 당신 덕분에 저를 해치려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었어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말한 어제의 질문에 도사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이오 이에 도사는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얻었습니다 만일 어제 나를 동정하여 이 제맛밭을 갈아주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자기에게 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이지요 그리고 맹수에 물린 그 사람을 도와 원수댐을 풀었으니 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사는 씨앗을 뿌리는 손을 쉬지 않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란 한순간 순간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순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코 없어선 안 될 사람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란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떤 광대 강화도에 살던 떡거머리 총각이 어느 날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때때로 신선로 음식을 들고 밤마다 비단 친구 속에서 잠을 자더랬죠 어린 아이 다루듯 자리에 일어나면 예쁜 공녀들이 옆에서 부축을 했고 손에서 손을 건너오지 않는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황공하옵니다 모르겠어 해도 황공하옵니다 자고 싶구나 해도 황공하옵니다 수많은 수많은 신하들은 그저 황공하옵니다만을 연발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서 우출거리던 어깨도 다리 가고 해가 바뀌자 시대로 망갔습니다 신선로에 밥을 먹으나 된장국에 밥을 먹으나 한 끼 때우기는 마찬가지였죠 피던 친구로 잠을 자나 누더기 이불로 잠을 자나 하룻밤 잠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님은 속이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왔습니다 이에 눈치 빠른 신하들이 궁녀들을 바꿔들여 보냈습니다 임금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들한테도 지쳤다 달리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다오 이때 신하나가 저작거리에 나가 소년광대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미디언인 이 소년광대는 대골에서 쓰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말을 해서 임금님을 웃기기 시작했죠 내시를 가리켜서 저건 고자다 그러면 임금님은 으하하 풍치가 좋은 대감을 가리켜서 저건 배불뜩이다 마찬가지로 임금님은 으하하하 임금님의 말을 척척 받는 대감을 가리켜서 저건 아첨꾼이다 역시 임금님은 으하하하 이에 임금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럼 나는 누구냐 소년광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이야 뭐 임금 옷을 빌어 입은 허수아비가 아닌가 그저 순간 임금님의 표정은 돌변했습니다 여바라 조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빼어라 그러자 이분은 소년광대가 웃음을 터뜨렸죠 임금님의 우여움이 상도 끝까지 올랐습니다 이놈이 아니 왜 웃는 것이냐 소년광대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말로 남을 놀릴 땐 돈을 주고 바른말로 자기를 놀릴 땐 벌을 주다니 이보다 더 웃기는 광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보다 기쁜 것 언제부터인지 그 법당의 부처님 고개는 오른편으로 약간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향을 공양하러 온 할머니가 스님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에이 스님 부처님께서 우릴 보지 않으시고 다른 데를 보시는데요 스님이 부처님을 보니 과연 그런 거 같았습니다 예 스님은 부처님의 고개가 정면을 향하게 좌대를 조금 옮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 후 공양을 하러 온 젊은 신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고개가 담장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스님은 부처님의 미소가 향이 있는 쪽을 나가보게 됩니다 거기는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절에 오다 말고 이를 발견한 소녀가 그를 돕고 있었죠 그때 스님은 부처님의 가슴 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도 저기 벌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사소한 것의 소중함 싱싱하게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랫강에 사는 자라는 얼음물로 세수를 하고 거북이하게 세배를 하러 갔죠 거북이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거북이는 덕담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기고 살겠나 자라가 반문하였습니다 사소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까 큰 것을 소중히 여기어야 하지 않는가요 거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었네 사소한 일을 잘 챙기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자라가 이해를 못하자 거북이가 다시금 말했습니다 그 누구를 보거든 그가 사소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네 사소한 일에 분명하다면 큰 일에도 분명한 것이지 사소한 일에 부실한 쪽이 큰 일에도 부실한 것이야 이에 자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사소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거북이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작은 기쁨을 알아봄이지 느낌표가 그치지 않아야 해 따슬기의 감칠맛 상쾌한 해바라기 기막힌 노을 총총한 별빛 이에 자라는 일어나서 거북이한테 넓죽 절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장수 비결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느리고 찬찬함 곧 사소한 것을 중히 알아보는 지혜가 되겠군요 일곱 번째 이야기 횡령한 빈산이 있었습니다 온통 암석일 뿐 풀밭이라고는 옹달샘 부근의 손바닥만한 땅으로 마치 망망한 바다 안 가운데 선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빈산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죠 옹달샘 부근의 풀밭이 유일한 먹이었으나 그것도 빈약하기만 하며 늘 배고픈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는 풀밭마저도 지독한 가뭄에 옹달샘이 마르자 타죽고야 말았습니다 토끼는 새로운 털을 찾아 떠나야만 했죠 횡령한 계곡을 지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빈산을 빠져나오는 데는 꼬박 사흘낮과 사흘밤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토끼는 푸른 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산여울이 흐르고 숲이 지른 곳이었죠 어디고 푸른 풀밭 천지였습니다 토끼는 마침내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일 토끼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처음에 그 가뭄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가뭄처럼 고마운 곳이 없더구나 여덟 번째 이야기 거룩한 성배 중세기 이탈리아에 기사도 정신에 충렬한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을 세웠으면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때 사용한 금잔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성주는 당장 많은 돈을 준비하고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문을 나서려 할 때 성문 앞에서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우리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금잔을 찾아가는 길이다 어서 냉큰비 키거라 성주님 저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발 한 분만 주십시오 성주는 마지못해 금화 한 입을 꺼내 땅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떠나거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큰일 때문에 너를 돌볼 겨를이 없다 이때부터 수십 년 동안 성주는 예루살렘은 물론 이탈리아 구석구석을 그리고 멀리 애굽과 사막에까지도 금잔을 찾기 위해 뒤지고 다녔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드디어 돈은 떨어지고 머리엔 하얀 서류가 앉게 되었죠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용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떠난 때와 달리 낡은 옷에 지팡이를 집은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문 앞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그의 앞에 다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만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숱하게 겪은 고생으로 이제 그의 거드름은 잦아지고 사랑이 솟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지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마른 빵 한 조각 밖에 말입니다 그는 빵의 절반을 잘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쪽박을 들고 공달샘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길러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돕는 것이 변변치 못해 미안하오 허나 이것이 내 전부인 것을 어떡합니까 자 부족하지만 어여 드시지요 그러자 갑자기 거지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라 금전을 찾으려고 아무리 헤매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야 샘물을 길러온 그 보잘것 없는 쪽박이 나의 성배인이라 네가 떼어준 빵이 나의 살이며 인물이 내 피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와 더불어 나누는 식사야말로 진정한 성찬인 것이야 아홉 번째 이야기 지옥에 간 심술쟁이 남을 골다 먹는 것을 재미로 사는 심술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심술쟁이는 온갖 나쁜 집만 골라서 했죠 어느 날 심술쟁이는 모두 쓰는 우물에 우물을 퍼다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우물을 들여다보며 희죽히 죽었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야 말았습니다 잊고 심술쟁이는 염라대왕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무슨 공덕을 쌓았느냐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저는 세상에 살 때 착한 일만 해서 큰 공덕을 쌓았더랬지요 심술쟁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말을 잘 잘 외웠습니다 이에 염라대왕은 심술쟁이를 평생 동안 한 일을 영화 장면처럼 나타나는 엉겹대라는 거울 앞에 서었습니다 거울엔 이런 모습이 미쳤습니다 서당에 가서 글 공부할 책들을 팔아먹고 서당 갈 시간에 재기차기 놀이를 하고 여인들의 긴 댕기물을 잡아당기고 아니 착한 일이라곤 한 가지도 한 것이 없구나 너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겠지 염라대왕은 심술쟁이를 지옥의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십 년째 되는 날 염라대왕은 선녀에게 파 한 뿌리를 던져주며 심술쟁이를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선녀가 파 뿌리에 실을 메고 지옥 속에 던지자 지옥에서 신음하던 심술쟁이는 파 뿌리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 매달리자 심술쟁이는 매달리는 사람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혼자 살기 위하였던 심술쟁이의 행동으로 다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 살아있는 구요 어느 날 왕은 방을 써서 나라고 꽃에 붙였습니다 섯 달은 별이 내리는 달이다 각자가 별을 받을 구요를 하나씩 지어와서 심사를 받도록 하여라 살아있는 구요로 판정이 내려진 사람에게는 내 상을 주겠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구요를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더 나은 구요를 만들기 위해 재료 경쟁이 치열했고 솜씨 싸움 또한 볼만하였습니다 종을 지을 때처럼 주물로 구요를 짓는 부자도 있었고 대리석으로 구요를 조각하는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권은 몇백 살이나 먹은 향나무를 도발해 와서 구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치장붐까지 일어나서 구요에게 금도금을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놓기도 하였죠 예코 왕은 몸소 전시장에 와서 구요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심사 방법은 조금 특이했죠 가슴쪽에 빛나는 별을 꺼내서 구요에 살며시 놓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주물로 빗고 금도금을 난 구요 속에다 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별은 구요 속에서 인해 굳어져 쇠인형으로 변해갔죠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석 앞으로 갔습니다 별을 꺼내서 대리석 구요 속에 넣자 별은 돌인형으로 변했습니다 왕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향나무로 구요를 만든 권력가의 가슴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구요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왕이 가까이 오자 그의 호흡은 심하게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별은 향나무 구요에서조차 볼품없는 인형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무 인형이라는 것이었죠 별이 변하기는 어느 구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 빚은 구요에서는 새인형으로 돌로 만든 구요에서는 돌인형으로 그리고 나무로 만든 구요에서는 나무 인형으로 변해간 거죠 그렇게 궁으로 돌아가려던 왕은 문득 군중 틈에서 멈칫거리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리 나오너라 소녀는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사는 넝마주이였습니다 소녀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차마 버리기 아까운 헛나무를 주워 만든 구요 조각천을 이어서 바닥에 깐 작은 구요를 안고 있었습니다 왕은 넝마주이 소녀의 그 가난한 구요 속에 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별이 숨을 쉬며 거룩한 아기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은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이리들 오거라 이 가난한 소녀의 구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구요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요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형식의 구요에서는 인형으로 있는 별도 정글한 마음의 구요에서는 거룩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야 열한번째 이야기 뱀의 본 옛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글방에 가다가 글방 가는 길 옆 바위에 조그마한 뱀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뱀은 배가 고파는지 혀를 낙작낙작 하고 있었죠 아이는 뱀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던 밥을 한 숟갈 떠서 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자 뱀은 그 밥을 낙작낙작 하던 혀로 얼른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이었습니다 아이는 글방으로 가는 길에 또 한번 뱀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또 밥을 한 숟갈 떠서 뱀한테 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은 아이한테 밥을 얻어 먹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뱀이 커지자 밥도 많이 먹게 됐죠 처음엔 한 숟갈을 먹었지만 다음엔 두 숟갈, 세 숟갈, 그리고 아이의 밥을 절반씩 먹어대더니 나중엔 아이의 밥을 혼자 먹어도 모자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글방에 가난한 아이가 있어서 밥을 못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그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밥을 좀 많이 담아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커다란 주발에 밥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 밥의 절반을 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자 조그마하던 뱀은 커다란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 구렁이와 의형제를 맺고 구렁이한텐 형님이라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조금 있으면 이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될 거야 에이 형님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부잣집에 장가를 가 더군다나 제상댁 따님은 아름답고 지혜롭기로 소문한 자자인데 그게 말해야 되는 소리야 치 두고 보라고 난 볼 수가 있으니까 넌 꼭 이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정승댁에서 사람이 오더니 혼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정말로 이 정승댁에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잔칫날 세소방이 된 아이는 말을 타고 색시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렁이가 오더니 내가 먼저 그 집에 가서 뗄나무 쌓이는 곳에 숨어 있을 테니 떡이랑 곡 좀 가져다 줘 세소방은 혼례를 치르고는 구렁이한테도 떡을 한강줄이 담아다 주었죠 그렇게 밤이 깊고 세소방과 색시는 불을 끄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색시를 짝사랑하던 둘 중 하나가 색시가 혼례를 치른다는 소문을 듣고 밤에 담장을 넘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집 뒤에서 자신의 칼을 숫돌에 슬겅슬겅 갈고 있었습니다 세소방을 죽이고 색시를 뺏어갈 계기였죠 그리고 구렁이가 이걸 보고 나와서는 이 돌중의 몸을 친친감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구렁이가 세소방의 생명의 은혜이 된 것이죠 세소방은 홀레 뒤에도 계속 글방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와서는 이번에 과거를 보면 꼭 급제할 테니 꼭 과거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소방은 그 말을 듣고 과거를 봤더니 정말 급질려서 큰 벽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새로 왕에 오른 임금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간신들만을 앞세우고 방탕하게 지내고 있었죠 왕이 그러니 다른 지방의 관리들도 자기 배를 불리기만 바빴습니다 온 마을의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가 세소방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개 올라가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조선 전체가 난리가 나서 나를 죽이겠다고 야단이 날 것이야 그러면 나라에서 나를 잡아 죽일 사람을 뽑겠다고 할 것이지 그때 네가 얼른 나서서 구렁이를 잡아 죽이겠으니 사랑 백명과 달구지 백틀 큰 검 한조를 달라고 하구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고개로 와서는 내 몸뚱이를 백토막으로 끊어 왕한테 바치는 거야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이 아니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형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보고 형님을 죽이라니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형님을 죽이겠습니까 그러자 구렁이는 네가 날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세소방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 안가 온 나라에서 큰 구렁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어질지 못해 우한이 생긴 거라며 수긍거리고 있었죠 나라에서는 구렁이를 잡아 죽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게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선 방을 붙였습니다 세소방은 왕한테 갔죠 자기가 그 구렁이를 잡아 죽이겠으니 사람 백명과 달구지 백틀 커다란 검 한 자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소방은 사람 백명과 달구지 백틀 큰 검 한 줄을 들고 와서 고개로가 외쳤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세소방은 큰 검으로 구렁이를 백토막 내서는 달구지 한 틀에다 한 토막씩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걸 왕에게 바친 것이죠 왕은 거대한 몸짓으로 그 구렁이가 얼마나 크고 긴가 보겠다며 백토막 난 구덩이를 붙여보라고 시켰습니다 세소방은 토막 난 구덩이를 한 토막 한 토막씩 붙였습니다 한 토막 두 토막 아흔 토막 아흔 아흔 토막 그리고 마지막 백토막을 붙이자 갑자기 토막 난 구렁이가 착착 달라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붙은 구렁이는 왕한테 달려들어 왕을 잡아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세소방을 왕으로 삼게 된 것이죠 왕이 된 세소방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예전 뱀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듯이 백성들을 잘 보살핀 것이었죠 열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가죽 지금이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시장이나 슈퍼 가서 언제든 살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일장이니 오일장이니 그래서 생긴 말이었죠 장이 며칠에 한 번씩 열리냐에 따라서 삼일장이니 오일장이니 하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장날이 되면 신바람이 났죠 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이 서면 그곳은 마치 잔치집처럼 왁자 직거랬고 또 재밌는 일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오랜만에 장터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장에서 그런지 갈 때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에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 기분은 점점 좋아졌죠 그래서 술 한 잔을 한다는 게 그만 취할 정도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어둑어둑한 고기를 넘다 보니 그만 졸음이 쏟아져 그대로 잠들어버린 게 아닙니까 한참을 자다 보니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싸해지고 축축한 기운이 노는 겁니다 장결에 뭔가 싶어 눈을 가만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달한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에다 물을 묻혀 얼굴에 뿌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무서워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자기가 깬 걸 알면 바로 잡아먹을 테니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왕 죽을 바엔 한번 싸워보기라도 해야겠다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그 사람은 물을 뿌리고 있는 꼬리를 얼른 손으로 낚아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잔등에 올라탔죠 이번엔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잔등에 올라탄 게 뭔지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더랬죠 하지만 사람이 죽을 각오로 올라탔는데 쉽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범은 밤새 뛰고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자 범은 자기 굴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또 이 사람이 놀랐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보았지만 범이 굴로 끌려갔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범이 굴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사람은 양발로 굴의 양쪽 언덕을 딛고 손으로는 범의 양쪽 귀를 붙잡고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뒤로 나자빠지고 말이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사람은 겨우 정신이 나서 눈을 뜨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손에 뭔가 끌려와 보니 범의 가죽이 아니겠습니까 범이 너무 급한 나머지 가죽은 벗어넣고 알몸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범의 통가죽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싼 값에 통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고 말이죠 이때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는 배가 벗었습니다 자기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물었죠 그는 이런저런 사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쟁이는 장날에 얼른 술을 잔뜩 먹고 그 곡에 와서 누워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범이 오지 않았죠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그만두면 욕심쟁이가 아니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범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범이 왔습니다 욕심쟁이는 일러준 대로 얼른 범의 꼴을 붙잡고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범은 놀라서 마구 뛰기 시작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새도록 뛰어다니다가 저녁역이 되니까 자기 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는 들은 대로 굴 양쪽 언덕을 딛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창 실갱이를 하다보니 뭔가 쌩 하고 뒤로 나잡아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손에 범 가족이 들려 있었죠 신난 욕심쟁이는 범 가족을 들고 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져가봐도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비싼 값을 달라고 할까봐 이놈들이 짜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욕심쟁이는 먼저 번에 통가죽을 샀던 사람에게 가서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범 가족이요? 네 그럼 한 단양을 주겠습니다 아니 범의 통가죽인데 어떻게 단양밖에 안 된다는 말이요 에휴 통가죽은 통가죽인데 두 번째 가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값이 별로 안 나갔지요 욕심쟁이가 벗긴 가죽은 바로 3년 전 가죽이 몽땅 벗겨져 알몸으로 도망갔던 범의 가죽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다시 털이 돋아서 생긴 두 번째 가죽 말이죠 결국 남의 것을 욕심냈던 욕심쟁이의 보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열 세 번째 이야기 장겔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마어마한 거인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장겔손이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컸냐면 장겔손이 앉아있으면 구름이 장겔손 턱 밑에가 걸리곤 했다는데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겠죠 이렇게 몸집이 크니까 먹는 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가마솥으로 열 개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죽은 했습니다 물론 먹는 만큼 힘도 셌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씩 와서 들어도 못하는 바위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장겔손은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장겔손이 주로 살던 곳은 산이 많은 곳이라 농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장겔손이 배부를 만큼 음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자기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장겔손은 배가 고파서 온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겔손은 멀리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장겔손이 살던 곳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평화가 넓게 펼쳐져 있고 쌀도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 인심 또한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장겔손이 만약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큰 몸집을 가지고 먹을 걸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밥을 장겔손에게 주었습니다 덕분에 장겔손은 생전 처음으로 배가 부르게 밥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흥에 겨워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춤이 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겔손이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장겔손의 큰 몸집이 해를 가려 큰 그늘을 만들고 발을 휘저을 때마다 소매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곡식이 몽땅 날아가 버린 게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겔손은 어쩔 줄 몰라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겔손은 울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한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사실이 그는 계속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겔손은 배고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마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우리나라의 북쪽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장겔손은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뭐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흙, 돌 할 것 없이 모두 말이었죠 하지만 못 먹을 걸 먹었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몇 발자국 걷기도 전에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은 걸 토아내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먹었던 나무와 흙, 돌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와 그 자리에 모든 걸 다 토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장겔손 입 앞엔 토 한 개 쌓이고 쌓여 하나의 산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백두산이 된 거였죠 장겔손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눈물은 큰 비가 되고 아까 장겔손이 토해서 만들어진 산 백두산 꼭대기에 큰 연못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계속 쏟아지니까 그 연못에 물도 넘쳐서 양쪽에 긴 강을 만들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연못이 바로 백두산 천지가 되고 양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된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장괄손은 이제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휴 하고 큰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 바람에 근처의 산들은 모조리 날아가고 넓은 들이 생겼죠 그게 바로 만주벌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겔손은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주 편하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말이죠 하지만 장겔손은 다시 깨어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흙으로 변하갔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는 산맥이 되고 넓은 등은 우리나라의 지붕이라 할 수 있는 개마공원이 된 것입니다 잠잘 때 듣는 옛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누워서 먹고 사는 사람 옛날 어떤 마을에 시독한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게을러서 밥을 먹을 때에도 아내가 떠먹어줘야 할 정도였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에만 누워있으니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지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게으름뱅이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아이츠 누워있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점쟁이는 게으름뱅이에게 말했죠 어허허 당신은 정말 복을 타고났어이다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도 저절로 먹고 살 수 있겠구려 말을 들은 게으름뱅이는 신나며 동실동실 춤을 추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배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려있었죠 오울코니 저 배맛 좀 보자구나 게으름뱅이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배나무 밑에 입을 쫙 벌리고는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배가 떨어져 입 안으로 쑥 들어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놈의 배는 엉뚱한 곳으로만 똑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으름뱅이의 입 속으로는 영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게으름뱅이의 삼촌이 나타나서는 손으로 따지 않고 배맛을 보려한다며 크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배를 뚝뚝 따먹게 되었습니다 손수 따먹는 게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것보단 훨씬 빠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되어 농사를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들은 모두 논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게름뱅이는 마냥 집안에 틀어박혀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삼촌이 찾아와 구질함을 하면서 말하였죠 이 녀석아 아무리 누워서 먹고 살 팔자라도 사람이 제 구실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당장 나가 일하거라 게으름뱅이는 할 수 없이 이 드레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아주 재미없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을 게으름뱅이는 밭에도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맹물 잔치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훈장님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의 생일을 차려줄 가족들이 없었죠 그래서 서당의 아이들은 훈장님을 위해 술잔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술을 한 대씩 가져오자 그래 그렇게 해서 한 대 한 대 모이면 나중엔 큰 독에 가득 찰 거야 그렇게 드디어 훈장님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한 대로 술을 조금씩 모아서 큰 독을 한가득 채워놨죠 이걸 보고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기특하기도 하구나 하지만 잔치가 시작되고 어른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신 뒤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잇 술 맛이 왜 이러지 뭐야 이건 그냥 맹물이잖아 어른들 말대로 술에는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죠 이걸 보고 한 아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아까 술 대신 맹물을 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이 가져온 술까지 모두 맹물이 되었나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술을 부을 때 몰래 물을 부었던 것이었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했던 아이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 동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짐작하며 수긍거리기 시작했지만 문장님은 웃으며 아이들이 마련한 잔치를 즐기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겁고 신나는 맹물 잔치를 벌이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 하늘나라 박구경 옛날에 아주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어른보다 생각이 훨씬 깊은 소년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가진 분으로 얼마 전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가 중국에 다녀오신 뒤부터 끙끙 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는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걱정거리를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기가 중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헤 그 좁은 땅에서 살려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고 저 들판을 보시오 저 들판에서는 나는 곡식과 채소만으로도 조선 백정 모두를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오 아 만리장성이라고 들어봤소 성의 길이가 만리나 된다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한다오 뭐 당신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성이지요 이런 말들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는 그가 끝까지곤 뭘 그러시오 우리나라엔 하늘나라에도 밭이 있는데 라고 말해버렸고 이에 중국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석 달 뒤 조선을 방문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잠시 생각이 잠긴 뒤에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아버지 귀에 대고 소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또한 무릎을 탁 치기 시작했죠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환갑이 넘는 노인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술을 먹으며 즐겁게 놀기 시작하였죠 절로 노랫소리가 흥겨워지고 어느새 춤반 또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녀는 그 잔치판 옆으로 동네 조물애기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큰 소리로 울도록 해 그러면 이따가 엿을 한 아름씩 줄게 알았지? 소년의 말에 아이들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와 소녀는 중국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앞을 지나던 중국 사람들은 흥겹게 놀고 있는 노인들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노인들을 가르쳤죠 저 노인들은 하늘나라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사흘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 하늘나라 밭이 너무 멀어서 가는 데 삼십 년 오는 데 삼십 년이 걸리지요 육십 년 만에 고향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요 흠, 그리고 저 아이들은 이제 곧 하늘나라 밭을 매러 가는 길이라고 이제 가면 육십 년 뒤에나 다시 올 수 있는데 어찌 서럽지 않겠어 이에 중국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일부러 사람들의 팔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튼 그래 우리도 한 삼십 년이 걸릴 테니 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요 그러자 중국 사람들은 저마다 꽁무늘을 빼며 허둥지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죠 네번째 이야기 떡자루와 돈자루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최고라고 믿는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생기면 얼른 커다란 자루에 넣었고 그렇게 한번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영감은 그 자루를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 영감 내 집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우직한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감이 일한 품삭 대신 옥수수 떡을 주어도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먹다가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자루에 담아 모으기까지 했었죠 영감이 돈을 자루에 모으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 영감은 머슴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찬 끝까지 옥수수 떡 부스러기가 뭐라고 자루에 담나 동전 한 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흠 하지만 머슴은 영감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떡자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여름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하루 만에 농가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물에 잠길 정도였죠 영감과 머슬은 물을 피해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돈자루와 떡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죠 어느새 저녁이 되고 그들은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을 한 움큼 집어 먹었습니다 그걸 본 영감은 입맛을 다시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아이 그걸 너 혼자만 먹나 나도 좀 쥐게나 머슴이 말했습니다 이까짓걸 소중하게 여겨서 머슴 노릇이나 한다고 산다면서요 머슴의 말에 영감은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튿날이 되자 머슴은 또 떡자루에서 떡을 한 줌 집어 먹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말하였죠 예야 그 조금만 줄 수 없겠니 그러자 머슴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내 돈을 줄게 자 영감은 돈자루에서 동전 한 입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동전을 하나 더 꺼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머슴을 노려보던 영감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돈자루를 벌렸습니다 자 옛다 다섯 잎이다 다섯 잎 이 정도면 그 떡 한시루 값이야 그럼에도 머슴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 영감은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거리던 영감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가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제 일어났는지 머슴은 냠냠거리며 떡 부스러길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영감마저 눈을 번쩍 뜨일 수가 있었죠 더 이상 영감은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옛다 백냥이다 백냥 이 정도면 돈도 살 수 있어 그러니 떡 좀 다오 어? 영감은 머슴에게 돈을 던지며 떡자루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돈에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천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머슴은 대꾸도 없이 잠자코 떡만 먹기 일쑤였죠 영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던졌습니다 그제 머슴은 씩 웃으며 떡자루를 벌려 영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영감은 허겁지겁 떡 부스러길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머슴은 속으로 말하였죠 어휴 굶어 죽은 귀신이 따로 없구만 떡 부스러기가 동전 한입보다 못하다고 이제 떡 부스러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영감 나으리 다섯 번째 이야기 황도령의 깨달음 으아 잘 먹었다 황도령은 오늘도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에 취해 걸음마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도령은 이렇게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만 마시고 지냈습니다 황도령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몹시 걱정되기 시작하였죠 아이고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만 좋은 친구라고 믿으니 이건 큰일이구먼 큰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황도령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니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냐 자 그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시험해 보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곧 커다란 돗자리에 죽은 돼지를 둘둘 말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인 거야 니 친구들은 좋은 친구라니까 니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해 도와줄 거다 안 그러냐 아휴 그럼요 아버지 그렇고 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황도령에게 죽은 돼지를 지게 지고 친구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친구 집에 다다르자 황도령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 중엔 누구야 친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황도령이 다급하게 말하였죠 이봐 친구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이 밤 중엔 무슨 일이야 친구는 졸려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자 친구는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질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왔나?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부탁이 내 친구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좀 숨겨주게나 황도령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황도령과 지게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죠 황도령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반드시 사흘 안에 이 시신을 가져가도록 하겠네 그러니 좀 맡아줄 수 없겠나 그러나 친구는 쌀쌀 맞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네 그렇게 말한 친구는 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도령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황도령은 아버지 보기가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황도령이 걸음을 옮기자 아버지는 말없이 황도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친구 집에 대문을 두드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떤 녀석이야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이씨 두 번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오자 황도령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말하였죠 뭐라고 그걸 나보고 맡으라고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에 휘말리나 황도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아버지 한 친구가 더 있어요 그 친구라면 반드시 제 부탁을 들어줄 거예요 황도령은 세 번째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운도 열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휴 됐네 너무 취해서 더 이상 술을 못 맞겠네 내일 마시세 내일 황도령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눈물마저 핑 돌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내 친구의 집으로 가보자꾸나 황도령은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게 날새 문 좀 열어주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맨발로 달려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황도령과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손뜻 시신을 막했다고 하였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자네를 알지 않은가 분명 실수였을 거야 그치 자 어서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본 황도령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의 친구의 눈은 동그레 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덜어 놓았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친구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자네 아들이 큰 것을 깨달았구려 여섯 번째 이야기 꽃이 된 어머니 어느 마을에 딸을 셋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서 딸들을 길러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딸들이 가엾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까지 정성을 다해 딸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딸들이 모두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는 다 자란 딸들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집을 가버리면 어머니는 혼자 남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는 딸들을 결혼시키고 말았습니다 딸들을 한 명씩 시집 보낼 때마다 땅을 팔고 소도 팔고 말이죠 그렇게 모두 시집을 보내자 어머니에게는 허름한 오두막 한 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들 걱정만 했습니다 하느님 우리 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새하얗게 세웠죠 이빨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너무 늙어 몸도 제대로 가늘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오래전에 시집간 큰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큰애는 날 반갑게 맞을 거야 어머니는 큰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큰딸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아 상을 차리고 말이죠 역시 내 딸이야 왜 진작 딸과 함께 살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어머니는 큰딸의 집에서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아침상을 차려온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숟가락을 들던 어머니는 어리둥절하며 큰딸을 쳐다보았습니다 큰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제는 내가 귀찮아진 게 너구나 어머니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져만 갔습니다 밥도 짓지 못할 만큼 늙은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궁리 끝에 둘째 딸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야 둘째야 아니 어머님 웬일이세요? 둘째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둘째 태도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밥을 흘리세요? 아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마당이라도 좀 쓸어요 둘째는 이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인데도 어머니 방에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두가 잠든 밤에 소리 죽여 울고야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밖은 금세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어머니 시중까지 들어요 제 생각도 해주셔야죠 둘째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집은 손은 벌써 꽁꽁 얼어붙게 말았죠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셋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뜻 셋째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셋째는 날 구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낸 어머니는 셋째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셋째 집으로 가려면 높은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올랐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넘던 어머니는 그만 쌓인 눈에 미끄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아이고 이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손가락 하나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몸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몸은 차디차게 식어갔고 끝내 숨을 거두고야 말았죠 어머니! 어머니!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를 부르는 셋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셋째는 어머니가 언니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셋째는 언니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늙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눈볼을 헤치며 고개를 올랐습니다 저 바로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그쪽으로 뛰어간 셋째는 눈에 소복히 쌓인 어머니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셋째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셋째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처음 보는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꽃은 길고 하얀 꽃을 축 늘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꼭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머리카락 같구나 그 뒤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의 끼니마저 제대로 먹이지 못했죠 선비는 국립 끝에 한양에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 헤어졌는데 무엇이든 서로를 돕기로 옛날부터 굳게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래 그 친구라면 우리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친구의 집을 찾은 선비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집이 고래등 같이 커다란 곳이었죠 아휴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 줄 몰랐네 그러면서 선비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종이를 가져와 학을 한 마리 그려주었죠 아니 이 따위 그림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선비가 기분이 나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씨익 웃으며 학의 다리를 회초리로 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말했습니다 단 하루에 한 번만 치라고도 말하였죠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친구의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친구의 말이 너무 궁금하여서 얼른 가까운 주먹으로 들어가 방을 하나 잡고는 학의 다리를 한 번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학의 다리를 때리자 학의 궁둥이에서 동꾸러미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선비는 계속해서 학의 다리를 내리쳤고 그럴 때마다 학의 궁둥이에선 돈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학의 다리를 스무 번쯤 때렸을 때였습니다 선비가 너무 많이 때리는 바람에 학의 다리가 부러지고야만 한 것이죠 선비는 다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 그랬나 하루에 한 번만 치라고 하지 않았나 친구는 혀를 끌끌 차며 이번엔 항아리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똑똑 두드리면 돈이 나올 것인데 이번엔 꼭 하루에 한 번만 두드리게나 선비는 입을 해 벌린 채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주먹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항아리를 두드리자 정말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에이, 하루에 한 번씩 두드려서 언제 많은 돈을 모을까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항아리를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고 신이 난 나머지 너무 세게 두드린 탓에 항아리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이번에도 선비는 항아리를 멍하리 바라보다 친구를 또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 번 선비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 괴짝에다 손을 넣으면 돈이 나올 것이고 이번엔 꼭 하루에 한 번만 손을 넣게나 이번이야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걸세 알아들었나 괴짝 그림을 받아든 선비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선비는 또 주먹 안으로 들어가 괴짝에 손을 넣어보았죠 그러자 돈이 한 움큼 잡혔습니다 이야, 이건 하개다리처럼 부러지지도 않고 항아리처럼 깨질 염루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밤새도록 괴짝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나랏돈을 넣어두는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고 창문으로 돈이 나와 하늘로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창고 직위는 돈꾸러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마가까지 당도한 창고 직위는 선비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구석 방에서 그림 속의 괴짝에서 돈을 집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놈이 나랏돈을 훔쳐가는 거였구만 이윽고 창고 직위는 병사들에게 연락해 선비를 잡아들게 했습니다 이윽고 높은 관리가 선비를 노려보며 어디서 그런 그림을 구했는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겁이 질려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선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리는 그 친구를 잡아오게 했고 선배와 친구의 목을 배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관리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말씀대로 저는 죽을 죄를 주었사옵니다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그림 하나만 그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관리는 친구에게 북과 종이를 가져다 주었고 친구는 곧 종이에서 커다란 말 한 마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붓을 놓았을 때 그림 속의 말이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큰 소리로 울며 그림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었죠 뭐하나 어서 타게 어느새 말등에 올랐다는 친구가 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도 정신을 차리곤 마리에 올라타곤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미안하네, 나 땜에 큰일 날 뻔했구만 그러게 내가 뭘 했나 하루에 한 번만 괴쩍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 않았나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빠르게 말을 몰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굉장한 게으름뱅이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것조차 귀찮아서 굶는다고 할 정도였죠 소년은 날마다 방바닥에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코를 골며 자는 것이 소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게으름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궁동이를 마구 내리치기도 했죠 소년은 그제서야 부스스한 눈을 뜨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간 하루 종일 야단만 맡기다 싶어 어기적 어기적 집을 나서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집 밖에 펼쳐진 논의 손은 소년 또래의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팔을 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참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분명 일을 거들어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던 소년이 이마에 땀을 닦을 때였죠 산깃을 풀밭에 황소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휴 저 손은 저렇게 누워만이 있으니 정말 좋겠구만 참 내 차라리 소로 태어날 걸 그랬어 그럼 일하라고 야단치는 어머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때 소년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 탕탕탕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쇠 탈이란다 이걸 쓰는 사람은 매일 먹고 자고 놀기만 하면서 지낼 수가 있지 이 말에 소년은 귀가 번쩍 뜨이며 할아버지를 졸라 탈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이 탈을 쓰자 소년의 몸은 갑자기 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이미 소가 된 소년의 입에선 음메 음메 하는 소리만 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가서 한 농부에게 바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까지 하였죠 아참 물을 먹이면 죽으니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농부는 소년을 외양간에 넣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깐 게으른 소년은 이내 쿨쿨 잠이 들어 버리고 말았죠 이튿날 새벽 동이 태기도 전인데 누군가의 소년의 궁둥이를 철썩 때리며 일하러 가야 한다고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소가 된 소년을 끌어내 논으로 데려갔고 소년의 목에 커다란 멍해를 씌우곤 쟁기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새벽부터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을 갈아야만 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소년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쯤 일하고 나니 눈앞이 아찔아찔해 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출라 치면 농부는 채찍을 들어 소년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곤 했습니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때리지 말라고 외쳐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농부의 귀에는 우메 우메 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 저물자 농부는 소년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년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발을 떼어놓을 때마다 뼈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죠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죽도록 일만 했고 지푸라기를 먹고 끓인 쇠죽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은 엿가락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축축 늘어졌고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농부와 식구들이 잠을 들자 외양간을 뛰쳐난 겁니다 소년은 무밭으로 가선 무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게으름뱅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또 소가 되기 바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소년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물을 으적으적 씹어 삼켰습니다 이젠 죽는구나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물을 너무 조금 먹어서 그런가 싶어 다시 무 하나를 뽑으려고 할 때 아니 어떤 놈이 이 밤중에 남의 밭을 서리하는 거야 소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엔 무밭 주인이 소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아저씨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어느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년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만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달려갔고 구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좁쌀 한털로 장가든 총각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몹시 가난해서 결혼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굉장히 재치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휴, 내가 어떻게 해야 장가를 들 수 있을까 뒤여 총각은 부엌을 뒤져 좁쌀 한토를 찾아내서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으로 길을 떠나고 만 것이죠 며칠 뒤에 총각은 어느 주막이 들어가 좁쌀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게 늘 가지고 다니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잘 맡았다가 제가 떠날 때 주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주막 주인은 웃음을 참아내며 부엌 아궁이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떠날 채비를 하고서는 주인에게 좁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잊고 있었던지 부엌에서 나오며 쥐가 잡아먹었는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각은 화를 발끝 내며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총각은 잠시 생각하는 채 하더니 그 좁쌀을 먹은 쥐를 잡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총각이 하도 막무가내인 탓에 쥐는 쥐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쥐 한 마리를 들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밤이 되자 또 다른 주막에 들어가서는 쥐를 맡기곤 다음날 아침에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이튿날 아침 총각은 막균 쥐를 달라고 했으나 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양이가 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총각은 그럼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했죠 얼마나 길길이 날던지 주막 주인은 도리없이 총각에게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다음 주막에 가서도 고양이를 맡기고 이튿날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미안한 듯 자기 집 말에 밟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각은 눈에 불을 키며 주인의 멱설을 잡고는 말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 재판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주막의 주인은 말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시 총각은 어느 주막에 들어갔죠 다음날 주막 주인은 쭈뼛거리며 말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밤에 말이 자기 집 황소와 싸우다 그만 죽어버렸다는 것이었죠 이제 총각은 손심이라도 쓰듯 말 대신 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를 얻어낸 총각은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죠 한양에 도착한 총각은 주막에 묵으며 소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총각이 묵고 있는 방으로 오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 녀석이 자기 소인 줄 알고 정숙되게 바라버렸는데요 이에 총각은 정승을 만나 이야기해야겠으니 정승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정승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총각은 어깨를 쫙 펴고는 정승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주눅들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죠 총각은 자기의 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총각의 당당함이 마음에 든 정승은 이내 총각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소를 달라고 아 이걸 어쩌나 짠의 손은 벌써 잡아먹었는데 정승은 자기의 말에 총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총각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을 대신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승은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딸을 달라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총각의 당당함과 재치가 마음에 든 정승은 이내 총각을 사이로 삼게 되었죠 열 번째 이야기 저승에 갔다 온 이야기 어느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윗마을에 사는 김서방은 부자지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법이 없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별명이 노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은 없이 살아도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넉넉하여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윗마을에 사는 오랭이는 누가 삼태기를 얻으러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태기 좀 만들어 쓰지 그그그그 남의 것을 얻으러 다닌다니 반면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은 어디 초상이라도 나면 자길 같이 나서서 일을 도왔고 누가 먹을 것이 없는 눈치가 보이면 제 집에 없을 때 남의 것을 구워서라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윗마을 김서방이 별로 알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 저승으로 간 김서방을 염라대왕이 보며 말했습니다 에휴, 자네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염라국에 왔나 그래, 기왕에 왔으니 염라국 구경이라도 하고 가거라 염라대왕에게 명령을 받은 염라국 대신은 김서방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승에서처럼 저승에도 사람마다 다 창고가 있는 법이다 요 저승에게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창고에 넣어두고 있으니 자, 어디 네 창고도 한번 구경하겠는가 그렇게 자신의 창고를 구경하고 있는데 김서방 창고의 문을 여니 그 큰 창고가 썰렁하게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컴컴한 창고에 집 한 단이 내팽겨쳐져 있을 뿐이었죠 김서방은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부자로 살았는데 집 한 단 밖에 없다니 이거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신은 남에게 준 것이 집 한 단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죠 그렇게 말한 대신은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의 창고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승에선 그렇게 못 사는 박서방의 창고엔 금은 보아가 쌓여 있고 없는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창고는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서방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승에서 암만 잘 살아도 아랫마을 암흑에만 못하니 이렇게 죽는다면 어찌할꼬 실망과 근심으로 기가 죽은 김서방은 구경을 끝내고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어이, 자네, 자네 양식이 없나 자자, 내 집에 와서는 쌀을 한 번 갖다 먹게나 어이, 어이, 구경하고 있는 자네 노거라 그래그래, 너도 와선 얼른 얼른 가져가거라 잠잘 때 듣는 옛날 이야기 잠잘 때 듣는 옛날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자린고비 옛날 충주 거울에 한 구두새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던지 쫌살뱅이처럼 잘고 치사해서 사람들이 구두새 영감을 자린고비라고 불렀죠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텐마루에 앉아서 장독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커다란 파리 한 마리가 장독대에 앉아서는 된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린고비는 깜짝 놀라 신발 뒤축을 질질 끌며 냉큼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된장을 도적질하는 파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는 알색에 날아가서 고갯마루 장바위에 앉았습니다 자린고비는 다시 한번 고갯마루 장바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다가가서 파리를 치르는 순간 왕파리는 또다시 날색에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자린고비 영감은 겨우겨우 파리를 잡아 파리에 붙은 된장을 떼어내었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은 손가락에 묻은 된장을 받쳐 들고 돌아오는데 날씨는 산복이라 어찌나 더운지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자린고비 영감은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어 나뭇가지에 끼워놓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에 지나가는 허영감이 물었습니다 그 부채는 얼굴에 대고 손으로 붙여야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말했죠 어허 영감 그리하면 부채가 닳지 않소 고개를 좁으면 이 모가지 뼈도 운동하게 되고 일거 양득이 외다 자린고비 영감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침 며느리가 쌀을 사되 반이나 퇴빡으로 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아버님 생신이라 떡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에 자린고비 영감이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다 생일이라도 다 같은 날이야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는 다 같은 날인 것이야 밥 대신 떡을 하면 손해가 아니더냐 며느리가 말했죠 아유 아닙니다 서대반을 가로내서 떡을 하면 너대반이 더 되지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는 쌀을 가로내기 시작했는데 영감이 옆에서 보니 정말 너대반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네 서대반을 가로내었는데 떡을 하려니 너대반이 넘는구나 그렇게 떡이 다 되어 며느리가 떡을 내오는데 상인은 떡 접시와 냉수 한 그릇이었죠 자린고비 영감은 또 한 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떡은 반찬 없이 맹물하고만 먹어도 되는구나 게다가 떡 맛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자린고비 영감은 앞으로는 밥을 나지 않고 떡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자린고비 영감은 평생 이렇게 살아 말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고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이가 자린고비 영감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영감은 젊은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산 꼭대기 키 큰 소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젊은이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 손을 놓아 보시게 젊은이가 한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죽겠어요 암 죽지 한 팔로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젊은이가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손 마저 놓아 보시게 아이고 영감님 저를 죽이시려고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고 하니까 내 가르쳐 주는 걸세 돈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있게나 나가지 못하게 말이야 아이고 나중에 그 돈을 다 무엇 하게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니까 가르쳐 준 거지 거지가 되고 싶거든 하나 벌어 둘을 쓰게나 그렇게 부자가 된 자린고비는 죽기 전에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잔치를 크게 벌여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화공의 사랑 옛날 중국어는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공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죠 두 사람은 금실이 좋아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또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또여서 사람들은 몹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부임해 온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방 이 골에는 질색 미인들이 많다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예 당장 불러드리겠습니다 간신건성이 있는 이방은 사또에게 점수를 따려고 말에 있는 미인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워낙 여자를 밝히는 사또는 이방이 불러드린 여자들을 살펴봤지만 눈에 차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말했습니다 이방은 이런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에휴 그렇게 눈이 낮아서야 앞으로 어떻게 나를 보필하겠는가 그 말에 뜨끔한 이방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한 여자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 그게 누구냐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 아니 그런 건 관계없으니 누군지 말해보거라 예 마을 입구에 사는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입니다 그래 어디 얼마나 절색인지 얼굴 좀 구경해보자꾸나 어서 가서 데리고 오거라 하지만 사또 남들 눈도 있으니 오늘은 그냥 사또께서 몰래 가서 얼굴만 보고 오시지요 뭐 사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사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 방의 안내를 받아 화공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때 화공의 아내는 아침 물을 길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죠 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화공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불 수가 사또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과연 절색이로구나 어떻습니까 사또 맘에 드시는지요 그래 그래 맘에 들고 말고 분명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일 거야 사또는 넋을 잃고 화공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광고로 돌아온 사또는 그날 밤 밤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뻗던 화공의 아내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죠 내가 이 나이에 상사병에 걸리다니 사또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계집애를 확 낚아채고 싶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다 사또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묘안을 찾아내려고 낑낑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사또는 묘안이 생각난 듯 바삐 이 방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는 지금 당장 화공의 집으로 가서는 그 여자를 끌고 오도록 하여라 하지만 사또 그렇게 되면 남의 이목이 있어서 그래 그건 걱정 말고 포박해서 끌고 오도록 하여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아니 그럼 더욱더 남의 이목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면 알 것이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나 그렇게 이 방은 사또의 명령대로 화공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광가의 마당에 꾸러앉자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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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포박하여 끌고 오십니까 어허 정말 네가 지은 죄가 없단 말이냐 예 하늘에 맹세코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이때 사또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네 죄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옛말에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지 곧 너를 두고 한 말인 것이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어허 그래도 인연이 입을 널리는구나 네가 이 골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더구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병이 든 자도 있고 너로 인해 부부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아직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시끄럽다 이젠 네 선택만 남았다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겠느냐 그녀는 그제야 사또의 의중을 알아채고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차라리 나를 옥으로 가두시여 좋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꾸나 여봐라 저년을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밖에 나갔다 돌아온 화공은 자기 아내가 광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에게 항변을 냈다가 매만 두드려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죠 내가 힘이 없으니 여구란 일 어디다 하소연한단 말인가 화공은 속에서 부하가 끓어올랐지만 사또를 꺾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분을 삭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화공은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그린 그림은 다름이 아닌 꽃이었죠 다음날 아침 화공은 완성한 그림을 가지고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광가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을 따라 걸어나가 아내가 갇힌 감옥에 일렀죠 감옥은 높은 축대 위에 있었으므로 밖에서 불러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땅에 묻고는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화공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흙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 싹이 하나가 놓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그 싹은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화공의 아내가 갇힌 감옥의 창살까지 일렀습니다 화공이 흘린 눈물이 거름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 불렀습니다 나팔꽃은 아침에 만개했다가 낮이 되면 오물화됩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죽은 화공에는 역시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진 못하고 이승에는 아마 아내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다며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파리 내 딸린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배를 짜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짜는 일로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겐 단점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욕심이 너무 많고 또한 곧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만에 쌓여 투덜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푸념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은 왜 사람의 팔을 두 개만 만드셨을까 팔이 두 개밖에 없으니 일을 할 때만 해도 힘만 들잖아 발이 두 개가 더 있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두 배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최소 두 배는 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엉뚱한 공상에 사로잡혀 일을 하다가도 그는 멍하니 일손을 놓고 앉아있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통 때처럼 그는 아침부터 배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틀 하나가 털커덕 소리가 나더니 나무 하나가 부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배를 짜서 시장에 갖다 줘야 하는데 그는 별게 다 속을 새긴다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렇게 배틀에 갈아 끼울 나무를 찾아보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나무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틀을 발길로 한번 툭 차고는 장구로 가서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배틀에 쓸 나무는 너무 커도 안되고 너무 작아도 안됐기 때문에 그는 적당한 나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마침내 구하려던 나무 안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도끼를 들어 나무 밑동을 찍으려는 순간 잠깐만요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의 말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튼튼한 나무가 많은데 왜 하필 어린 자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코판기를 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 큰 나무를 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가 딱 적당한 거야 그렇게 그는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소원을 두 개 들어줄 테니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만약 못 믿으시겠거든 소원이 안 들어진다면 그때 저를 봬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당신한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 뭐... 그렇게 고민에 빠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팔을 네 개로 만들어 줄 수 있나 그럼요 문제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배트를 고쳐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팔이 네 개가 될 거예요 그는 곧바로 배트를 고친 뒤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무의 말대로 팔이 네 개로 풀어난 것이 아닌가 그는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당장 부자가 된 것처럼 혼자 신이 나서 열심히 배를 짜기 시작했죠 팔이 두 개였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시간에 마칠 일을 30분도 안 되어 끝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배틀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지만 이내 아내는 기겁하며 물러나기 시작했죠 입고 아내는 쟁기를 집어들고는 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쟁기에 찔릴 것 같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자기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 또한 모두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아이들까지 몰려와 그를 돌팔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음에 산으로 몸을 피하려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의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분명 나무는 두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으니 아직 한 가지의 소원이 남아있던 것이었죠 입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팔을 원래대로 해달라 애원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일 나를 찾아와서는 요 밑에 있는 잡초를 뽑아 주십시오 그래, 내 꼭 그렇게 할게 제발 팔을 원래대로 돌려줘 그는 내심 팔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나무가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나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다시 팔이 내게로 될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던 나무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겁이 난 그는 나무와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그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유, 이 사람 어디 갔다 오나 아까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도깨비가 나타났었는데 그는 대꾸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방금 전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했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곧장 배틀 앞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 예전에 비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까다 옛날, 재산이 많은 부자 연관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돈이 많았지만 워낙에 구두새로 살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늘 구두새 연관 부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밥 한 술은 고사하고 감기조차 주기 싫어하는 지독한 노랑이라고 헐뜯었죠 그리고 그 구두새 부부 집에는 부엉리를 하는 젊은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얼굴이 못생겨 마을 총각들이 청혼을 꺼리고 있긴 했지만 암시가 비단결 같고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다 되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파가 구두새 영감 집에 들어와 찬밥이라도 좋으니 한 덩이만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노파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처녀가 나오며 말했죠 주인님 주인님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잘 말씀드려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밥알 하나라도 주면 안 된다 그냥 얼른 내보내고 문을 닫아 걸어 잠그거라 구두새 영감은 매정하게 소리치고 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틈에 착한 처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자기가 먹던 밥을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처녀가 내민 밥을 받아둔 노파는 이내 눈물을 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가씨는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 진수 성찬을 받은 것보다 더 감격스럽구먼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래 며칠 뒤 아가씨는 산속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거야 그 산속에는 작은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로 세수를 하도록 해요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며칠 뒤 정말 노파의 말대로 처녀가 산속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집 부인이 나무를 케어라고 시킨 것이었죠 그렇게 산으로 들어온 처녀는 나무를 켜다가 노파가 해준 말이 생각나 옹달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노파가 시킨 대로 금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했죠 산속에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처녀의 몸에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몰라보게 아름다워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처녀의 얼굴과 몸매는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지는 처녀를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전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총각들도 너도 나도 청혼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기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처녀를 시기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두새 영감 부부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부잣집 총각들도 청혼을 해오길래 그들은 그녀를 양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그들의 양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양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새 영감이 처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얘야 이 애비가 하나만 물어보자 요즘 네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예뻐졌는데 그 비견이 뭔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처녀는 양아버지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옛 구두새 영감 부부는 처녀의 말을 듣고 산속으로 들어가 옹달샘물을 찾아 세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껏 기대하며 세수를 마치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얼굴뿐 아니라 전신으로 퍼지는 가려움을 건디지 못하고 손톱을 세워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긁어댔던지 손톱에 핏물이 배어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온몸이 털이 생기면서 얼굴도 원숭이 형상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이 앙큼한 계집애한테 우리가 속았구나 내 인연을 그냥 부부는 이를 갈며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원숭이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양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는 그들을 맞이하려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보았던 노파가 허둥지둥 달려오더니 얼른 몸을 피하라고 일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노파의 말로는 양부모 내외가 죄를 받아 원숭이로 변했는데 그 앙갚음을 알려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노파는 숯불을 가져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저녀는 노파가 시키는 대로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 노파의 말대로 구두새 영감 내외가 원숭이 형상을 하고선 씩씩대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영감 부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녀는 놀라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죠 구두새 영감 부부는 달려오는 탄력을 재우지 못한 채 그만 모닥불을 깔고 앉으며 엉덩 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엉덩이는 털이 모두 타고 살도 벌컥게 익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두 사람은 다시 산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원숭이로 변한 두 사람은 좀처럼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불에 대어 벌컥게 된 엉덩이에도 세 살은 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산속에 숨어 살았다고 하죠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족제비의 죽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맞춰 여인이 기르던 족제비 또한 새끼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족제비는 자기 새끼를 낳은 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아이와 족제비 새끼를 함께 애지중지 키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마침 물이 떨어져 우물에 가야 했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고 족제비도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둘 다 잠이 들어 있어서 안심을 하고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우물가로 나아갔죠 그런데 여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검은 구렁이 한 마리가 아이가 자고 있는 침실로 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결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족제비는 번쩍 눈을 떴죠 구렁이는 천천히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족제비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구마구 치어댔으나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집에 없다는 걸 안 족제비는 자기 몸을 던져서 아기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구렁이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족제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예 침대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리 비켜라 조그만한 게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새끼 족제비는 있는 힘을 다해 구렁이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족제이를 떼어내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그의 뜻대로 십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구렁이는 족제비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죽고야 말았습니다 구렁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족제비는 이 상황을 얼른 여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여인이 돌아오는 중이었죠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족제비의 입가에 얼룩진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윽고 여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는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로 족제비를 내리쳐 죽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아기가 있는 침실로 뛰어들어갔죠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은 줄만 알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침실에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 있었고 자기 아이는 아직도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황을 파악한 여인은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족제비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병아리 도둑이 낙타 도둑된다 어느 마을에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은 그저 장난삼아 이웃집에서 계란을 슬쩍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계란을 자기가 먹지 않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을 꾸중하긴 커녕 도둑질해온 계란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윽고 계란을 훔치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들은 자주 이웃집에서 계란을 훔치고 도둑질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담대해져선 계란보다 더 큰 병아리를 훔치기 시작했죠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의 도둑질은 점점 대담해져 병아리에서 강아지, 강아지에서 송아지를 아주 농숙하게 훔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도 아들의 도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도둑질이 일상이 되어 눈도장을 찍어놓은 곳은 모두 아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낙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흠, 저 낙타가 아주 쓸만해 보이는구만 아, 어디 한번 몸 좀 풀어볼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낙타는 바로 왕의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낙타였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어둠을 틈타 낙타를 훔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죠 아들은 몰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둑질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낙타를 지키는 군사들이 사이사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타 도둑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도둑의 얼굴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이튿날 날이 밝자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교수대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아랜 뒤 유언을 남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의 어머니는 형장으로 불려왔고 아들은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부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키스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에 어머니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 갑자기 어머니의 입술을 깨물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잠시 뒤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은 아들에게 물었죠 아니 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처음으로 계란 하나를 도둑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계란 훔친 것을 호되게 꾸짖었다면 저는 이렇게 죽음을 맞진 않았을 겁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사람이 늙는 진정한 이유 옛날에 한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이 웬 능명지에 대해 고민을 했죠 그것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행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을 산책하다 주름살이 많이 잡힌 노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노인이라면 인생을 많이 살아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노인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나는 인생을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구려 하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라면 나보다 오래 사셨으니 답을 해 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사내는 노인이 가르쳐 준 둘째 형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니 아까 길에서 본 노인보다 더 젊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에 주인 어른을 뵙고 싶다고 말하자 그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아까 길에서 본 노인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형님분이 더 젊으신 겁니까 어쨌든 이 노인이 아까 본 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내는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형님이라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몰아 답을 해 줄 수가 없구먼 나보다 우리 큰형님을 만나보게 아마 그분이라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내는 다시 큰형님이라는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큰형님이라는 노인이 다른 동생들보다 훨씬 젊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군요 저는 방금 두 아홉님들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어째서 형님이라는 분이 더 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큰형님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한데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길어지니까 내 행동으로 보여주겠네 큰형님은 이내 사내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큰소리로 말하였죠 여보 우리 주의 손님이 찾아오셨어 잘 익은 수박 한 통만 내오시오 그러자 큰형님의 아내는 아주 빠른 동작으로 수박 한 동이를 들고 나와 닭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칼로 수박을 자르려고 하자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수박은 잘 익은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수박으로 가져오시오 아내는 일체 군소리 없이 가져왔던 수박을 들고 나갔다가 이내 다른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수박이 잘 익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것으로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한 끝에 비로소 큰형님은 수박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큰형님 집에는 수박이 단 한 통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는 수박 한 통을 가지고 부엌과 거실 사이를 들락날락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박을 다 먹은 뒤 큰형님은 사내를 데리고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오가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오셨네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내오시구려 그러자 둘째 아내는 큰형님의 아내와는 달리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수박을 갖고 나오자 둘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수박은 잘 익은 것 같지 않으니 다른 수박을 내오시구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퉁명스럽게 말하며 다른 수박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열 번 거듭하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하였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 드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내가 부엌으로 가보니 그곳엔 모두 열 통의 수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형님은 다시 사내를 데리고 아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막내 아어도 큰형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막내 아내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수박 한 통을 들고 와 탁자 위에 내려나왔습니다 그 행동을 본 막내 아오는 신경질을 내며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댔죠 아니 그 형님이 손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불선하게도 된단 말이야 뭐요 수박을 갖다 달래서 갖다 주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하는 거예요 아이 덱셀 이 수박은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 싱싱한 걸로 갖고 오라 하지만 아내는 팔짱을 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채 먹을 사람이 갖다 먹어요 수박은 부엌에 쌓여 있으니까 입고 사내가 그 집 부엌에 가보니 정말 큼지막한 수박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세 형제 중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은 풍부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흐르는 세월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그는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나 옛날에 채발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았는데 아주 사람된 인물이었다 인정 있고 재주 있고 돈도 있고 인물도 좋고 그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헌데 하나가 안 되었으니 바로 벼슬 한 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분은 장가를 들기 전에 사주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절대로 참아 밑 덤불 밑에 장가를 들 때 가마를 놓지 말라 만약 그런 날에는 다른 사람이 백일지성을 들어주어야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남자가 장가를 들러가면 말을 타지 왜 가마를 탈 것인가 그리고 뭐가 그리 큰 탈이 날 일하고 백일치성까지 들이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말을 타고 참하고 아리따운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3일 우기라고 이제 새 장가를 든 처갓집에서 잘 지내고서 자기 집을 가는 길인데 그 신부를 태운 가마가 남의 집 처마 밑에 가더니 그만 가마 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가마를 맨 사람은 몸에 끈을 걸어 이 가마를 걸고 드는데 갑자기 가마를 메고 가는 터에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속으로 사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일이 참 공교롭게 되었구나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누가 나를 위해서 백일치성을 들어주는 일인데 그 누가 나를 그리 위해 줄 것인가 이것은 돈으로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백일치성이 그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백일은 커녕 열일치성 아니 일일치성 아니 사일치성도 어려운 법이었죠 하루 내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남을 위해 하루 내내 기도라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꽃의 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누구의 기도를 바라기 전에 여슬은 안 해도 좋으니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살자꾸나 이렇게 마음을 정한 체발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우대하고 대접하고 재산을 바쳐 베풀기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선 마음씨 고운 체발이라고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경상도 어디에 머슴사리하는 채소방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단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남의 집을 살다가 어찌어찌하여 뒤늦게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 채소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천한 머슴인지라 애나 어른이나 나이가 어린 계집애나 늙어빠진 할망구나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이 쟤가 어이 쟤가 어이 쟤가 하고 불러대니 여간 속이 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채가의 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 일가 친척도 없습니까 좀 괜찮은 일가가 있다면 이런 하실을 면할 것이 아니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한 채소방은 서울의 채바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리하여 경상도에 사는 머슴 채소방이 서울에 사는 사촌인 채바리를 찾아 상경하기를 얻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서울채바리하고 시골채가하고는 채가성만 같다 뿐이지 사촌은 커녕 팔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채가는 채바리를 만나게 되고 만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채발은 저절로 생긴 사촌을 잘 대접하고 자신이 벼슬을 살게 되면 경상도 감사로 내려가서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죠 이에 채가는 기뻐하며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에게 사촌 채바리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는 이렇게 말하였죠 아이고 그렇다면 어서 사촌 시숙이 경상감사가 되라고 칠성당에서 백일치성을 드려야겠어요 그렇게 백일치성이 끝나자 채바리는 과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상감사가 된 채바리는 경상도에 내려가 제가를 잘 보살펴 주었죠 사람의 인심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손꼽아 나를 헤아려 보죠 그 누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까 나는 해주고 있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형제 간의 우애 옛날 어느 마을에 산부자가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살고 있는데 마지는 사람이 좋아 용하고 순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동생은 다부지고 독한 편이었습니다 병이 물러 터질 정도는 아니나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살림을 잘 할지 몰라 아버지는 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운명하시고 형제 간의 장례를 치르는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와서 일을 하는데 글쎄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것도 재산의 싸움이었습니다 형님 이 앞에 논 한마지기가 있지 않소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절을 준다고 했소이다 아우니 제가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네가 지금 미쳤구나 지금 진상 중이다 아버지의 몸이 아직 채식지도 않았거늘 지금 무슨 돌이란 말이냐 하여튼 장례는 치러웠다마는 그 동생은 형한테도 이웃한테도 불량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작 논 한마지기에 남은 것을 다 독차지한 불효 불회한 놈 그렇게 순한 형님은 남의 집 세빵 사리로 나가고 독한 동생은 그 돈을 갖고 큰 방죽을 만들어 물고기를 길렀는데 돈벌이가 잘 되어 땅이며 기와집이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아버지의 소상이 되었습니다 살림이 강구한 형은 아버지 재상에 쓰려 동생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부탁했지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리 형제라지만 돈을 가져오셔야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바치며 논을 사들이고 기와집을 번듯하게 또한 재치었습니다 물론 세간 또한 그 집에 그득그득 채워놨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2년 대상 날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고는 쌀도 몇 가만을 사고 떡도 그득그득 사왔습니다 그를 보며 동네 사람들이 말하였죠 이제는 무슨 잔치를 하려고 저리 돈을 쓰나 못된 놈 같으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동생은 이것을 다 장만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가자마자 큰절을 하면서 말했죠 형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지요 압니다 하지만 저의 집은 그저 논 한마지기였고 곰파라 근근히 산부자가 살았습니다 요새 내려곤 저 논 한마지기뿐인데 형님은 순하고 효자라서 그 논 한마지기를 바라서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다 쓰고자 할 것이었지요 세면은 좋을 것인지 몰라도 우리 형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자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버지 대상 날을 맞았지요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논도 많고 밭도 많고 이와 집도 두 채가 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동기 사이에 저 늘 왜 형님 고생을 모르리까 이것 보십시오 저희 집에 이 집처리를 보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불편하게 주무시는데 제가 이 편한 장판에서 잠을 자리까 자 이제 형님의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형님이 살 기와집도 있으니 저희 오래오래 평탄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한 동생은 농과 반문서를 똑같이 나누고 집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 옛날 향원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면 누구든 이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오는 정자였죠 어느 날 어진 임금께서 길을 가다 이 정자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풍에 얹혀 슬쩍 지나가는 향기가 있었죠 참으로 기가 막힌 향기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수행 신하들을 불러서 부근에 피어있는 여러 꽃을 꺾어오도록 행했습니다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향기가 좋기로 소문난 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습니다 모란, 난초, 양귀비 그러나 임금은 꽃을 하나하나 코에 대보고는 고개를 접고야 말았습니다 임금은 궁으로 돌아가서 향감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향원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일찍이 대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맡았었다 병은 지금 곧 그곳으로 가서는 그 향기가 어디에 어느 꽃의 것인지를 알아오도록 하여라 향감별사는 그날부로 향원정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코를 세우고 임금을 황홀케 했다는 그 향기를 기다리며 말이죠 그러나 그 향기는 종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바람결에 묻어오는 향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향감별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는 향기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난 뒤 향감별사는 실망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름없이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죠 점화 끝의 풍경처럼 세상 만사를 놓아버리고 떠나가는 흰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를 스치는 향기가 나왔죠 향감별사로서는 평생 처음 대해보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아이고 이 향기구나 이 향기가 임금님을 황홀케 한 것이야 향감별사는 서둘러 바람이 불어오는 선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들판을 지나 산자락을 헤매갔습니다 강나루도 돌아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좀 채 그 향기를 가진 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째 해가 젊은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꽃을 찾아내지 못한 향감별사는 힘없이 향정원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뒷기울에 몸을 씻고 정자에 앉았습니다 솔바람이 지나가자 이내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만큼 떨어져 있는 바위로부터 도랑거리는 새소리도 들려왔죠 아이고, 저 작은 새는 이 고요한 달밤에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건가 새가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 향감별사의 눈에 풀 한 포기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헛보고 지냈던 바이템에 있었던 것이었죠 향감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빛 속을 걸어 바위에 가까이서 보니 풀은 조금씩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죠 먼 하늘 깊은 곳에 있는 별빛인지 가늘고 맑은 바람이 한 줄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풀섭 사이에서 작은 꽃이 갸우뚱 고개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황홀한 향기와 함께 말이죠 입구 향감별사는 임금 앞에 돌아서 아래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는 그 향기는 화가니 크고 아름다운 꽃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고 귀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굳게 살고 자기 빛을 잃지 않은 작은 불꽃이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향기는 보는 이의 마음이 정정할 때만이 제대로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만나기 어려울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